네, 윤석열이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. 백원 백상 촬영하실 수 없습니다. 내려주세요. 내려주세요. 왜요? 아, 내려주시면 돼요. 아니, 왜, 왜 내려요? 그 말씀 드렸잖아, 아까 이 차례로 아니, 저 만지지 마시는 얘기예요. 내 주시라고요. 아니, 출근하는 거 굴렉박스 같이 키고 그러는데? 아, 그렇죠. 이제 왜 지났어요? 마시면 되었잖아요. 아니, 만지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. 아니, 이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, 그래요. 아니, 만지지 마시라니까요. 일단 내리시라고요. 네, 지금 시골하면 지금 시간이 8시 51분. 저 찍고 있을게요. 아, 네. 저쪽으로 출근하네요. 왼쪽으로 여기서 유턴하지 않고 네, 자회전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.